운부천부, 옮기지 않는 하늘의 부세 당신은 천자께 당신의 주거를 제외한 전재산의 50%와 월수익의 10%를 천자께 드려야 합니다. 수익이 없는 사람은 매월 1만원으로 합니다. 유곤독운, 노는 곤이 홀로의 운이다. 옮겨보냄은 아닌 기랍니다. 옮겨라, 화살 휘장 휘장으로 실의 운도, 때의 운은 옮겨이르는 옮겨이름은 때가 옴이다. 옮기는 수는 아닌 다행이다. 옮기는 수의 곳을 관계한다. 옮겨 구름은 망함이다 이미 옮겨가는 손바닥 위 힘써 옮김은 오랜 어른이다.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방주에 오르는 것입니다.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